어 트랩을 많이 깔아놨네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국버스에 나와가지고 많이 잡혔는데? 네 엄청 잡혔네요 저 이쯤에서 진짜 다 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이 트랩을 요렇게 지금 깔아 놓으셨는데요 얘는 유인 트랩이거든요 유인 트랩을 깔아 놓으면 어디에 서식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쪽에 있는 애도 일로 오고 여기 있는 애도 오고 그래서 그냥 끈끈이 있잖아요 유인제가 없는 바퀴벌레 끈끈이 같은 거 그걸 설치를 해 놓고 정확한 포인트를 한번 보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많을 때는 이렇게 트랩을 깔아 놓는 것보다 살짝 한번 하면 그냥 해결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데 비싼 거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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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